예, 예, 와 속이 다 후련하죠? 우리 인천시민 여러분 이렇게 멋진 정성규 가수님의 고장난 벽식에 그리고 안동역에서 두 곡을 이렇게 청해 들었습니다. 인천시민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많이 힘들죠? 바깥에도 못 나가고 사회생활도 많이 못하고 가장 힘든 건 우리 소상공인들 이런 작은 가게를 하시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우리 시민 여러분들 많이 힘든 거 저도 공감하고 저도 힘들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거 다 이겨내고 우리 인천시민 여러분들도 이 곡이 잘 넘기셔서 파이팅 다시 하시고 다시 발전과 많은 활동들을 하시기를 전하의 부정에 바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. 예, 다음에 모실 또 출연할 가수군요. 저희 한국 가요방송에서 없어져나 안될 감동일을 하시면서 또 동시에 가수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. 조맹선 가수님을 모셔가지고 정보자 사랑은 아무나하나 두 곡을 청해 듣겠습니다. 올라와주세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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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방송이 여행으로 돌아갑니다. 전화 범고 눈물을 잃고 돌아오며 위소를 잃고 아름다워 더 멀쩡하면 너의 눈물이 난 여기가 주가로 가려 다시 흘러야 내 해로 누워 넘겨서 널 바라들어 너무 길어소리 참가자 너와 나만의 새해 날씨도 없고 참가자 너와 나만의 새해 날씨도 없고 다시 흘러가 나 обще지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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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